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미국에서 세계였습니다. 여기. 퇴로가 된 것 같나요? 네. 아니, 온 우주가 어둠의 힘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이곳에 닫혀서 지켜보거라. 아,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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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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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눈이 풀리기 전에 저 나쁜 하소인을 막아야 해요. 그래야지 알려줘 당신들은 역대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견습 히어로생들이에요 그치 여러분의 힘을 모두 하나로 모은다면 엄청난 힘이 발동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만장일치로 똑같은 답을 적어내야 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쉽잖아요 혹시 최근에 한 건가 와 어려워 그럼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힘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설렌다 많이 설렙었나 아나나나나나나 말 잘했다 막내야 그러면 우리 불고 나갑시다 우와 찢어져서 찾아보자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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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렬 빨개다 이거에 적어서 아 여기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저기다 보여줬다 꼭 탈출해서 곧머리 압땅 찾는다 첫 번째 문제는 유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활 애교 장인 유진의 가장 자신 있는 애교는 무엇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1번이 있네? 귀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거 너무 쉽다 애교? 그러니까 귀요미송 그러니까 나도 그거 생각했어 여러분 이거 쉽잖아요 귀요 맞아? 응 제가 한국인이에요 제가 한국인이에요 도키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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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응 나도 하도 생각했어요 답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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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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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요미송이나 아니면 토끼 포즈나 토끼 포즈나 근데 원래 정답은 귀요미송인 것 같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닐 것 같아 토끼 포즈 써봐 말했잖아 너 때문이야 앞으로 말하지마 너 사회를 알지 다음 문제는 마시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시로? 현재 마시로의 배경화면은 무엇일까요? 계속 가야지 서로 해보는 거지 예서랑 시로랑 둘이 맞아 바꿔서 이거 틀리면 좀 그래 말이 안 돼 그니까 정말 관심이 없다는 뜻인 거지 예서 예서로 가야겠지 예서로 가야겠지 예서로 가야겠지 예서로 가겠지 시라 언니의 배경화면 핸드폰 예서 예서야? 멀리 예서였어 아니 내가 바꿨는데 가야지 아 고양이 아니 예서야 답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우와 역시 쉽지 쉽지 이건 쉽지 말했잖아 예서라고 나 빌런인 것 같아 응 나가라 나갔어? 진짜 나갔나? 혼자 있어 여기 혼자 촬영해 혼자 눈 세로 길이가 무려 2cm인 샤오팅이의 큰 눈으로 뽑은 자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많이 넓게 볼 수 있어요? 많이 볼 수 있다 시야가 넓다 눈이 좋다라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보인다 눈이 좋다라 그랬던 것 같은데 눈 안 좋다라 도스가 높은 안경을 써도 눈이 크다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 없어 렌즈가 잘 들어가 렌즈가 잘 들어가 렌즈가 잘 들어가 언니 이렇게 나와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야 너무 안전이야 아니야 좋게 생각해 공정적으로 렌즈 잘 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치 답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 이거 응 이건 너도 잘 모르는 거 맞아 저도 몰라요 장점 여기 커서 장점 그냥 예뻐 예뻐 다음 문제입니다 휴닝 바이예가 휴닝 바이예라고 불렀을 때 서운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이 없어서 정이 없어서 정 없게 느껴져서 정 없게 느껴져서 세 글자도 싫어하잖아 바이예 초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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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네 초코파이에 써져있는 글자 초코파이 그래 그거 초코파이 오케이 확인 초코파이 초코파이 키에 몰라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키에 몰라 초코파이에 대문짝만하게 소랫잖아 이렇게 초코파이 그래 초코파이 맞아 맞아 그게 없어 보여서 그런 거잖아 이 정도면 그냥 대화하는 거 아니야?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 왜 초코파이 저 아 초코파이지 어 어떻게 써 빨리 보여줘 보여줘야 되는지 답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예 초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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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서가 어렸을 때 듣고 많이 울었다던 음악은 무엇일까요? 여자친구 선배님의 유리구슬 시간에 달려선가? 알잖아 여자친구 선배님 나비를 아 시간에 달려선 아 근데 이거 약간 두 개야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한 거는 시간에 달려선지 않았어? 여자친구 선배님 여자친구 선배님 여자친구 선배님 뭐야? 빨리 혼자 나가 아 뭐가 있을까? 안 된다고 모르겠어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 아는 사람 저 리라즈 진짜 퀸덤 때 얘기했었어 네? 퀸덤 때 얘기했었어 아 퀸덤 모른다 뭐야 그래서? 아 이달서 선배님 노래였던 것 같은데? 나비 소녀 나비를 해라 아니야 아 아 아 합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멤버들 잘한다 우리 천재인가 봐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날의 꿈처럼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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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 조각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 상태로 나면 악마 블랙홀님을 봉인을 해지할 수가 없을 텐데 가자! 야! 아니 어떻게 탈출했지? 어떻게 탈출하지?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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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탈출한 거냐? 우린 캐플러니까 전수 피어로들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를 다쳤군 좋다 이렇게 된 이상 나와의 대결을 통해서 이긴다면 이 별의 조각을 너희들한테 순순히 넘겨주고 난 물러나도록 하겠다 그래 좋아 그래 대결을 받아주겠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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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가 그라인 6개 조금 겁먹었군 최후의 대결은 인간 컬링이지 뛰 어 어 좋았어 선수 입장 한번 외치고 갑시다 우리 같이 화이팅! We are good luck! 우리 쪽수가 더 많지 오 원래 기선제압이야 다 같이 앉아있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1, 2, 3, 2, 3 1, 2, 3, 4, 2, 3 2, 3, 4, 3, 4, 4, 5, 6, 6, 7, 8, 9, 9, 10 좋았어! 누가 먼저 할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겼어!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해! 먼저 하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알아 피카츄! 피카츄? 아아악! 피카츄! 오! 잘해! 무서웠어! 피카츄! 오! 잘해! 무서웠어! 아아악! 에이! 오! 오! 작전이 가면서 끄라 이거는 내가 쳐서 낳아버리고 엄청 세게 밀어야 돼 그러면 채원 언니가 할까? 언니가 여기서 밀어요 아 그래? 역시! 가위보! 아 예예예! 이건 졌다! 아아아아악! 잘한다! 소리야 ㅎ 스테이 태어난ward 아 republican 아 произ Covid 날 mindfulness 와nost 아joy While 와ون 와악 와악ca 아하하하 아하! 됐어 다 안 밀려 신선하 가보자! 오붓이 가라! 오붓이! 오붓이! 나 오붓이! 귀여워! 그렇지! 오! 안돼! 잘해! 와 이거 절대 안 밀려 이거 저기 사이로 나갈게 간다! 화이팅! 갈게요! 가라! 서영은! 가라!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멀리 안 나간다! 어디 가! 안 돼! 아 이거 뭐야! 왜 미워! 왜 미워! 왜 미워! 여기선 일이야! 너! 하나! 안돼! 안돼! 와! 너 밥 안 먹었니? 와! 아! ㅋㅋㅋㅋㅋ 내가 몇 명을 가요? ㅎㅎ 아 너 언니 언니가 있나요? 오케이! 가로! 가로! 라! 그냥 가운데로 공격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가만히 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악! 안 되셔! 으아아아악!!!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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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우리 액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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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우리 대군! 샤워테군이 잘했다! 이거! 이번엔 집합이다! 우리가 졌으니까 이번엔 너희가 먼저야! 오케이! 가운데에서 밀어버려! 뗄게요! 너무 세! 잘해! 잘해! 미쳐주세요!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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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멀리 안 나갈게! 이제 세야 돼! 세야 돼! 너무 무서워! 내가 할게! 가자! 얘 몬스터! 들어왔어! 얘 몬스터! 렛츠고! 렛츠고!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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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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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내버렸어! 잘했어! 준비하시고 렛츠고! 넘어지라! 잘했어! 야계! 나계야계! 야계야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왼쪽으로 가서 더 더 많이! 완전 가운데로 몰아야겠다! 밀착! 완전 가운데로 가야 돼! 렛츠고! 간다! 오케이! 잘했어! 어디까지 가? 땡기! 좋았어! 렛츠고! 렛츠고! 안 돼! 안 돼! 안 돼! 짜장에서 이리 와! 짜장에서 이리 와 잠깐만! 야! 1대1! 아직 기회가 남았어... 괜찮아! 마지막 승부다! 결승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방금 좀 봐줬지 먼저 가, 먼저 누가 만든 거 같은데? 누가 만든 거 같은데? 고! 넘어가라! 랜스 고도리 잘 가! 잘 가! 좀 더 커 언니 저 앞에, 중간에서 세워주세요 오케이 아예 그냥 계속 방위로 가 있어야겠다 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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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힘이 너무 세 약하게 다현이를 밀어서 안 돼 잘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가운데 가운데 약하게 약하게 다현이를 밀어서 넘어가도 되겠다 밀어줘요, 날 밀어줘요, 날 여기를 깨주지 밀어서 밀어서 들어와 예 들어와 예 오 더 왼쪽으로 세게 세게 여기를 쳐 버려야 돼 세게 세게 여기를 쳐 버려야 돼 세게 세게 여기를 쳐 버려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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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언니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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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the champion 위로 오 대장 나! 대박! 하지마! 오케이! 그냥 이겼어! 이러면 우리가 이긴 거지! 이겼어! 고마워! 어쩔 셈이지? 손 들고 있어! 진정한 히어로 갯플러 너희들이 했습니다! 돌려줘! 돌려줘! 너 나쁜 짓 하면 없어! 울지마요! 너네 또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찾아와서 혼내줄거야 아주!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보여주자! 캡틴! 무섭지? 뭔가 저 파악이 네! 잘 어울려요! 젠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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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